자, 야자타임 2분! 2분간 화끈하게 가자! 백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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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이 오늘 기분 좋아? 어디서 준비했어? 이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튀어보이기 위해서 사실 약간 호랑이 느낌도 나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호 좀 골라봤습니다. 열정! 그렇습니다. 백현이, 백현이. 귀엽다. 백현아! 개인기 한 번 보여줘. 무슨 개인기를 보여드릴까요? 성대모사 한 번 보여줘. 백현!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임창정 선배님 성대모사. 뭐야! 여보세요 나야! 나 이것도 보고 싶어! 나 이것도 보고 싶어! 안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자, 그럼 저만 당하는 건가요? 이거 뭐? 저만 뭐예요? 나 사실 근데... 아 그럼 형... 촬영쇼! 아니야! 나 사실 태민이가... 태민이가... 태민이 개인기 형! 태민이가 아까... 잘해요! 틀리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보고 싶어? 내가... 말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처하죠? 아까... 마크 형이 말을 잘 못하네! 아! 우리 형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아니 근데... 태민이 형... 태민이 형 과거 사진이 진짜... 진짜 없다니까요! 이거... 이거까지만 한번 봐봐요! 진짜! 태민이 형 과거 사진... 나들 개인으로... 둘이 다 하나씩... 그래서... 링크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태민이 형까지만 봐봐요! 아니 근데 과거 사진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알겠어! 알겠어! 태민이 형이 진짜 많아! 태민이 형이 진짜 많아! 태민이 형이 진짜 많아! 태민이 형이 진짜 많아! 아니 근데... 아니 태민이 형인데... 아니 태민이... 아니 우리 태민이... 태민이 형 어렸을 때부터 머리... 막 이렇게... 이거... 뭔지 해라? 근데 왜 이거? 이거 너무 많아요! 와! 진짜 야! 진짜 스타일리 있어! 진짜 스타일리 있어! 오!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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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 치명 치명한데? 아! 어! 이거 너 아니지? 아! 너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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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가 난다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그 발.. 머리가 나는 거야! 아! 연습해! 근데 이거에 집합체를 볼 수 있는 게 못하는데 지금 아! 아니 이번에도 막 뭐 일본... 티셔품마다 자고 괜찮게 아! 사진 진짜 많다 형! 아 형! 진짜! 아 이거! 왜 피어싱한지? 아 왜... 원래는 연애인들은 못생각하고 그냥 막사진 찍고 웃기게 해야 되겠다. 웃기게 한 거 아니잖아! 멋있다 생각했지! 연애인들이랑 하드리 타면 될 거 같은데 원래 이런 거 있어! 그 태용이가 박하리 같은 걸 또 만들어서 먹었어. 얼마 전에 뮤비 찍었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입 딱 먹었어요. 딱 먹었는데 그 옆에서 매니저 형이 하는 말이 어! 이거 백현 씨가 한 입 먹고 뱉었는데 이런 거야! 아니 아니 그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형이 나한테 갈배 사이다 있잖아요. 뭐 갈배 사이잖아. 커피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 먹고 나한테 준 거야! 그래 말라고! 네!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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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뽑은 호랑이 최고의 파트는 어디인가요? 킬링 파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거기요 마크 씨랑 태용 씨 랩 파트 왜냐면 뒤로 걸어갈 때 쉬니까 사실 우리 슈퍼엠 팬들은 조금 더 친근하고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좋겠다고 저희끼리 전화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좀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판넬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슈퍼엠의 팬클럽 이름에 우리가 꼭 꼭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의미나 키워드를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적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오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슈퍼엠 슈퍼엠은 그거죠 다 같이 모였다 원 원 원 어 좋네요 해겹삼은 아닌데 좋네요 그거 하시죠 원 우리 원 원 투 여기 댓글 읽어도 돼요 대박 서포터즈 탈출이야 팬 이름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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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겼어 뭐야 이거 약간 슈퍼엠 엠의 뜻이 엠의 뜻이 많잖아요 맞아 엠의 엠 뭐 많다 매트릭스 근데 진짜 많아 이 선생님 이름이 진짜 많아 해나다 적어내 약간 모바일 느낌으로 여기 안 돼 뒤에 엠 붙으면 모바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줄 거잖아 네이플레이어 그거 말고 원들 원들 뭔가 꽤 원들 약간 오 원들 원들 미남사랑 동아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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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옹 옹 어 어 아 집중해요 이름 정해요 우리 팬 아 아 팬들 이름 정해요 오 머리 탁 자면서 더 만지고 아 그걸 나도 재밌겠다 어 성대모사 성대모사 다 망쳐줄게 저 망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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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스몰스몰 다 해봐 다 해봐 고맙수적으로 그냥 제 해석 스타일 세민이 형이 보고 되게 좋다고 얘기한 걸로 할게요 마크 와라 렛츠고 아 맞아 다음으로 둘만 따자 도망쳐줄게 도망쳐줄게 마크 승리 마크 승리 도망쳐 지금 한마디도 안해서 태용이 야 도망쳐줄게 도망쳐줄게 미안 뭐야 뭐야 너 한번짓까지 지 progresses 진짜 감정 도망쳐줘 도망쳐줘 마지막! 도망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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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어 도망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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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따 상대방 배꼽을 피해 아 오케이 말? 그 아 뭐야? 막 막 이제 마크! 오케이 오케이 마크 찍는다는 식으로 아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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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2분동안 야자 타임 와아아아아아악 뭐야 뭐야 손해 부은 정서야 뭐야 뭐 봐 오늘 이제 또 이제 뭐 공식 SNS에 또 올라오고 이미지나 아 맞아 올라오지 뭐 티저 계속 풀릴 예정일까요? 야아 아 아 아 오 오늘 이렇게 루카스랑 혜영이가 촬영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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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2원생증대가 될 것 같은데 맞아 흠 흠 과학이 많이 발달했을 때 하하하 네 역시 역시 한 마디씩 해주세요 느려요 어 멋있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우리 태민씨가 그 핸드웨어 그 핸드웨어 아 9월 25일날 슈퍼원 정규 타이틀곡 앨범 타이틀곡 타이틀곡 원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제 혜빈의 크리스도랑 소망치즈 소망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